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4페이지 중계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중계대상물도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용어정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중계대상물도 반드시 나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용어정이도 어렵다고 했죠?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계대상물도 어려운 게 단순히 토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토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중계대상물도 반드시 출제된다 중계대상물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재산권 및 물건이 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중계대상물입니다 간단한데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라고 했는데 중계대상물이 되려면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소개를 할 수 있으려면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토지가 다 중계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이런 것들은 중계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재 2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냥 토지라고만 나와 있지 이러한 해설이 따로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위주로 보면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서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계대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미체굴광물 미체굴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만이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각물 개인 땅 밑에 있는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채굴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하죠 대토권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대토권이 나옵니다 이런 대토권은 아직 어디가 나올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토권도 중계상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이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 세 개가 어려운데 자, 건축물은 건축물은 이게 어려운 게 차라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런 말이 있다면 어렵지 않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건축물이라고만 돼 있는데 건축물은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99조 1항에 있고요 건축법 제2조에 있는데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이란 지붕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민법 99조 99조 제1항에 있는데 민법 99조 1항은 지붕, 벽, 기둥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니까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 주는 기계 있죠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요 기둥이 있답니다 그래서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은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계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나 중계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계사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계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용어정 중계대상물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밖의 그리고 건축물 조금 더 볼까요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내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 이때 미래의 건축물이란 분양권이 있고요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계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시험에 단순히 입주권이라고 출제되어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중계상물인 것은 아닌 것은 했을 때 입주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계대상물이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입주권은 중계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런 말 들어가면 중계상물이고요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쉽게 말하면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당첨되어야 입주할 수 있죠 따라서 청약통장 같은 것은 중계상물이 아니죠 따라서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중계상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미래의 건축물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도 중계대상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계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계상물이다 명인망법이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또는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또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중계상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농작물이 중계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것 중계하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계대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빼고는 다 아니라고 했죠 교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축대 토사 암석 전부 다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가식의 수목 시험에 나왔던 게 가식의 수목 가식의 수목은 동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중계상물이 아니다 흑토자 모래사자 바이암자 돌석자 우리 사대강 사업하고 지금 여주보에 가니까 아직도 모래가 쌓여있더라고요 그 모래 중계하는 것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해도 된다고요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로 중계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암석 화강암 채석허가 받아가지고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계하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이 세 가지만 중계대상물에 해당되고 이것 빼고 나머지 의재부동산은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등은 어재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어서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세 가지만 중계대상물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모두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합니다 임목이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는 안 되고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는 예외다 임목, 나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것을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전부 다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고요 이 세 개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임목을 중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도 거의 출제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공장부지만 재단권을 설정하려고 하니까 담보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공장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그 다음에 공업소유권 공업소유권,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묶어서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또한 중개사물이 될 뿐이지 이 공장재단 중에서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 대상물 24, 25페이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26페이지 판례 좀 어렵습니다 용어정이와 중개사물 판례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26페이지 박사안의 판례 1번이 보니까 소위 대토건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포락지 중개사물이 아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적법에 의하여 지금은 지적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판례 당시에는 지적법이었습니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의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원칙은 지적공부, 지적도, 임야도, 상, 선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나무 땅에다가 담장을 쌓아놨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 예를 들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4번지의 경계는 이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나무 땅에다가 이게 내가 담장을 쌓아놨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그 박스 4번 판례를 보면 무주 토지 주인 없는 토지죠 주인 없는 토지는 민법 252조에 따라서 국유로 되는 것이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산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공유수면이 중개산물인지 아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 출제됐는데요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냥 공유수면 중개산물 되냐 안 되냐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중공인과 받은 매립지는 중개산물이고요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은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수면은 바다 같은 게 공유수면이잖아요 중개산물이 아니죠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법 절차에 따라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중공인과 받은 매립지는 중개산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판례를 보면 동그라미 1번은 건축물은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중개산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판례가 뭐냐면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산물이 아니라고 했죠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반드시 동호수가 아직까지 동그라미 4번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중개산물에 해당된다 하면 X라고요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를 나중에 확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중개산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주유소에 5만 이상 주유하면 세차해 주는 기계 이런 것들은 중개산물이 아니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권리금이 중개될 상물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권리금이 중개산물이 아니라는 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중개산물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는데 우리 32페이지 교재 32페이지에 보면 중개 대산물인 것 아닌 것을 정리해 놨는데 박스에 보면 맨 위에 중개 대산물인 것은 해가지고 5개입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산물이지만 행위 제한을 받는 게 있습니다 사법상 제한 또는 공법상 제한이 있는데요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중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하면 중개산물입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산물 아니라고 했죠 사도, 개인 도로,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영지역 내의 농지 이런 것들은 중개 대산물이 맞습니다 개인 땅이면 중개산물이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된 토지 전부 중개산물입니다 공법상 제한이 있지만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모두 중개 대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산물이 아닌 것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는 것 항공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건,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 중개산물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 행정재산, 무주토지, 공도, 미체굴광물, 호수, 공원, 바다 지정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포락지 이런 것 중개산물이 아니라고 했죠 3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거래가 불가능한 것 중에서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재산은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사실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산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중개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3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상속인 거니까 맨 마지막에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신전속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임차권이죠 그게 뭐냐면 영구임대주택 LH에서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은 저소득층 그 해당자에게만 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가려면 LH에 나간다고 하면 LH에서 다른 입주자를 보집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인 것은 아닌 것은 해서 중개 대상물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잘못된 문제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공전무에 보면 질문 코너가 있어요 질문 코너에 올리시면 지체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씌었다가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